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바문 유튜브입니다. 이번에 공략할 게임은 석기시대 생존 게임인 파크라이 프라이머리 되겠습니다. 추가 데일시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재밌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서 반드시 우측화된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1편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바문 구독하기 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현대시대로 시작하는 건가? 게임이 현대시대부터 다시 뒤로감기를 하고 있어요. 석기시대가 만년 전이기 때문에 기원전 만년 전 만이천년 전 중앙유럽이라네요 아 나 왜 웃길까? 이 장면이? 얘가 난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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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이 아예 아멘 이즈라, Haskapuris 윈장, 이라was바라 누, 라오kas kwama mash apashkanti, 윈abrashtar Balshayua, kwasharsh 우루스, 산샷 마스, 산샷 배경은 오루스라는 지역을 담고 있는 것 같고 딱 보니까 나쁜, 나쁜족이 우담족이고 그리고 왼자족이 왼자족이 주인공 시점 음, 조기하니까 생각이 드네요 어, 헤드 진동 좋은데? 약간 야, 매머드야 약간 석기시대 아바타 같네 이러고 다니니까 추가로 매머드 전설의 매머드 팩도 갖고 있습니다 추가 DLC까지 조만문 유튜브는 진행하니까 스페셜 에디션 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양한 컨텐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웅크리고 발각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 엄폐구나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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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쏘를 따라가래 얘가 이름이 달쏜가봐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네? 이 당시 이름에도 되게 친근한 이름이 있었구나 사냥왔네 메머드 사냥왔어요 오케이 어우, 진동 봐 저기 작은 메머드? 불로 검을 줄 수 있대 일어나? 일어나야 될 것 같애 오! 질주해서 사냥감을 추격하라네요 오, 불꾸기! 오케이 어, 치노도 있네? 어, 치노가 그냥 먹는거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거? 날려? 어? 어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와아! 미치! 치료해! 와아! 메머드가 진짜 이렇게 작은 애도 굉장히 쎄네? 이거 창 주워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이걸로 막탄을 날린다 정확히 머리를 조준하고 머리 쪽에 가격 뭐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창이 있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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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무한 2P 어 됐어 야 죽었냐 어우 야 매몬드가 불쌍하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건 시대가 과거여도 인간이죠 나는 말하는 순간 얘네도 뭐야 검치 아니야 검치? 어우 야 어떡해 와 씨 어 그래 가자 야 가자 같이 가 오우 오우 하크라이 프라이마 하크라이 프라이마 석시댸 생존 게임 패드에 진동이 오니까 떨어질 때마다 내가 아파 내 손이 아픈 것 같아 어 잠깐만 이름이 뭐였냐 달수였냐 어 가슴 가슴에 찍힌 것 봐 가슴에 간이 튀어나온 거야 저게 와 이번 작품 진짜 장난 없네 완전 엄청 잔인할 것 같다 뭐야 이빨인가 조리퐁 고랑이에게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한가 보건 오로스로 가는 길 활이 필요하다는데 활을 제작하려면 자원을 모으십시오 오리나무 5개 갈대 2개 석판 2개가 필요하네 와 어 무서워 저 위에 있는거 아니야 야 근데 배경 진짜 끝내준다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영상에서 이런 영상들은 많은데 뭐라 그럴까 게임 동영상 같아 화질이 어 굉장히 맘에 들어 역시 풀스포야 굉장히 좋아졌어 어 R3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야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 석판 하나 있다 아 되게 간편하네 템목이 되게 쉽게 해놨어 자 오리나무는 다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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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대는 한 번에 두 개 다 모았네요 여깄다 벌써부터 노동하는 거야 활을 제작하자 한 번 더 하면 강화할 수 있구나 요구사항이 달라지네 남쪽 돌이나 뭐 바위가루 이런 것들 일단은 1티어 화살은 생겼다 와 와 어 딱 만들어지는 그게 아니네 제작 과정까지 보여주네 리얼리티인데 완전 힘을 쓰려면 음식이 필요해 한 번 더 모아 사냥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서는 사냥감을 천천히 나가가 동그라미를 눌러 웅크리십시오 R3를 길게 눌러 사냥꾼의 시야를 사용해 동물들과 피자국을 강조 표시하십시오 아 이게 보니까 한 대 맞으면 피를 흘리면서 가나봐 그걸 따라가라는 거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어떤 동물은 발각시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활이나 오우씨 활이나 이제 저거죠? 창을 던지라는 건데 염소? 염소 염소 어어 아 여깄네 조준하자마자 도망가네 염소 테드이시야 크으. 좋았어 동물들이 찾아올 것 같아 왠지 시체 냄새를 맡고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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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 다음에 다음에 다음 동물을 찾자 뭐야 머리 안맞았나? 웅크리고 다니자 웅크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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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온다 뭐온다 소리가 뭐오는 소리 아냐? 아니구나 어 염소야아 얼른 죽자아 나와 하나가 되자아 염소야아 나와 하나가 되자아 가만있어봐 이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염소가 맷집이 좋아 한방이 안좋아 활맞고 야 어 여깄다 저는 가만있어봐 오케이 좋았죠 오케이 어 바로 즉사했네 어 피자국 따라가서 죽일려 했는데 아니네 도망갔네 얼마 못가서 죽는거 같애 느낌이 어 맞네 맞어 쉴 곳이 필요하다는데 피난처를 찾아 모닥불에 불을 피우십시오 가자 어 무서워 어 호랑이 만날거 같애 어 호랑이 만날거 같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가는길에 자원 채취 활렵으로 모닥불을 피우는구나 어 어 저정도로 불이 안켜질텐데 어 뭐야 야 이거 좀 사기다 이거 좀 많이 사기인데 어 아무리 불이 필요해도 그렇지 저정도에 불이 붙는다고? 정글의 법 지금 안보셨나봐 이거 말도안돼 저거 한 30분은 해야되는데 최소 15분은 해야될텐데 역시 게임이야 어 누가 있었나? 왼자족은 내가 찾아야될족인데 흔적을 찾은거 같죠? 따라가는 흔적을 길이 없어졌다 몽둥이에 불을 몽둥이에 불을 붙여? 아 몽둥이를 제작할 수 있다네요 아 이거야? 뭐야 아 이것도 즉석 제작 들어간다 보니까 와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이 하크라이 중에 가장 맘에 드네 어 몰입도도 되게 좋고 다른 작품은 뭐라 그래야되지? 노가다 이런것도 좀 심하고 그랬거든요 아직은 뭐 초반이야 그런가 몰입도나 이런거 굉장히 좋아 어 말되게 잘 만들어놨어 왼자족이 흔적을 따라가십시오 R3 버튼을 길게 눌러 사냥꾸네시아를 사용하십시오 아 이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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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럼 이거는 거대 성냥인가? 오 이쪽이다 히둘러 히둘러 이거겠지? 불 내는 거겠지? 오케이 어? 죽였다 죽였다 야 어떻게 해 야 이거 불 꺼 불 꺼 불 꺼 뭐야? 오 뭐야? 저거 누가 타고 있었다 그치? 사람이 타고 있었던거 같은데? 와아 덩크를 사다리로 해놨네요 가면서 자원 계속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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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왠자족인가? 거기 만난 다음에 딱 왠자족이 만나면 왈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러면서 막 나를 막 엄청 왕으로 모시겠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거야 그런 다음 새로운 법과 질서를 거기다 모두 다 넣는거지 내가 꿈꿨던 이상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부 십처제를 난다 일부 십처제 과연 그 정도의 자유도까지 있을 것인가 사실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석기시대에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거의 슈퍼 하렘일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는 뭐 법까지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없지 그거 아니야? 더 짱 아니야? 이 당시엔 더 잠깐만 뭐야 저거 뭐야 아 늑대야 어 늑대야 늑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무기 어떻게 바꾸냐 아 이거다 쏴버려 그렇지 무기 바퀴 L1에 불을 붙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불화살이 되나? 아 오케이 이거 진작에 알려줘야지 이거 다 죽이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 아이씨 어 됐어요 헤드샷 무서워 뭐야 뭐 또 뭐야 이거 늑대야 이거? 어어 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 오오 오 오오 오 잠깐만 지ㅊ 지들이 싸움데 지들이 싸워 아닌데 탐색한다 탐색한다 탐색мотря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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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오디씨 쟤네 쪼랐어 쟤네 쪼랐다 어 늑대 쪼랐어 한마리는 지금 아까 화살을 맞았거든요 뭐야 무적이야 그렇지 그렇지 한마리 갔어 한마리 갔어 헤드샷 좋았어 화살이 되게 단단하네 수거가 되네 어 꾸리고요 어 여기 늑대 그건가봐 약간 늑대 아지트 같아 그쵸? 여기서 늑대 부부가 살았나보네요 좋은곳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야 그거 다시 어 이걸로 가자 방송 보시는 분들과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밝기를 올리겠습니다 우측카다네는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꼭꼭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모든 무기는 다 불에 붙일 수 있대 이곳은 이곳은 저 밑의 왼 자족의 흔적이 있는데 흐으으으으으으으 흐으으으으흐으 회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ę 부모님 이름을 외치며 함께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따 어머님 사랑합니다 실제 저희 어머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극혐이야? 야 다시 이거 붙여 뭐야 됐어 점점 그 아까 호랑이한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애 제가 했던 공룡 생존 게임이랑 비슷하죠 이 게임 여기 뭐 공룡은 안나오지만 메머들 이런것들은 나오니까 야 야야야 뭐야 뭐죠? 저 사람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 왼자족인가 봐 근데 왜 이렇게 왼자족한테 가는데 피가 많아 왜 이래 얘네들 당한거 아니야? 내가 딱 가는 순간 왠지 당한거 같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왼자족이 상처 치료를 중단했다고? 가방이 벌써 꽉 찼다고? 이럴수가 이거는 몽둥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갈겨버리면 어 그쵸? 바로 방화범 근데 이거 불 붙이면 뭐가 좋은거죠? 여기 왼자족 사는데 내가 여기 태워버린거네 라고 하면